이 노래는 마치 롤이 패션쇼 현장을 보내는 것 같아요 굴링굴링 사인 입장이 이렇게 싶죠? 진짜 이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롤이 패션쇼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정한 씨 반갑습니다 네 또 했습니다 정말 이런 습식어가 맞는 것 같아요 승승 잘 붙여가 네 반갑습니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잘하십니다. 벌써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 우리 청아 씨는 거의 춤의 여신 아주 무대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설마다 오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아의 멋진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실 분 누가 수록하실까요 저 실제로 처음 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우아하세요 조명 받으니까 천천히 걸어 오십시오 오늘 드레스코드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소리바다 오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 등장입니다 남몰아 씨 자 우리 기자님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왼쪽 자 우리 가운데 자 우리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거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